인도 시킴주의 강토기라는 도시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도 시킴주의 강토기라는 도시이구요 오늘은 제가 다리즐링에서 만난 한류의 미친 로컬 친구가 본인의 집에 초대를 해줘서 로컬 탐방을 한번 하러 가려고 해요 지금 일단 선물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취향에 맞는 선물부터 사서 로컬 탐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클 종류가 되게 많네요 여기 밴부 피클을 얻어볼까요? 이런 거 티백 사줘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둘이서 다리즐링을 조금 돌아다녔는데 둘 다 티를 안 샀거든요 티 사는 것도 방법이겠다 한국 과자를 너무 많이 샀는데요 욕 먹는 거 아니겠죠 오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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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티고 다음에 라면 한 12시간 정도 이동을 할 것 같아요 나이트버스인데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한 8시간 30분 걸렸어요 어디 가요? 네 네 네 이립샷 오케이 일단은 얘네 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집에 가려면 또 환승을 해야 돼요 그녀는 피클이 그녀는 피클이 네 그녀는 피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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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에서 피클이 그녀는 피클이 그녀를 피클이 그녀를 피클이 그녀를 피클이 그녀를 피클이 그녀를 피 burglar عة 그럼 바이 바이 바이예요. 이제 바이 바이 바이예요. 네? 네. 네. 한번 먹어봅시다 이 집이 스페셜티가 만들어졌다 이 집은 이 집의 셰프 이 중에서 음흠 이 중에서 조금 멸치한 부분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크림 그리고 이 중에서 짱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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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롱 그러면 일단 여러분 껏 잘 어울릴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맘에 이렇게 어때? 이게 아, 엘이 좋아해요 응, 그는 좋아해요 그는 좋아해요 그는 보고싶어요 그는 테크로르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촬영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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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응, 그는 그는 그리스의 노래에요? critics or she's forgetting me with instrument she is playing ive should fix it first the tuning and all she also has a packet of bul takkol kong she is super fan of korean thing i never expect this exist in india's just traditional ho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아이아이아이 카즈 이곳에 있는 곳은? 네 손? 손? 네 손? 아, 소프트 전부 지키는 공의 요소 대개는 돌리기 도시락의 다리 저희가 그때는 누구에게나 사회를 estudữa다 저희가 모두 다른 곳에서 여러분 누구에게는 지나면 서로께 Lord에게 제공하고 맨날과 등장까지 그런거하고 우리의 소리도 그냥 출근을 주신 게 아니라 여기가 좀 지는거지, 아, 끝까지. 그래서, 에서, 이곳에서 지지 have 곳곳에서 주신 곳곳에서 다른 곳곳에서 그곳에 수확한 고용?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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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 삶입니다. 네. 이건 안 돼지. 아, 뭐 이름은? 꽃? 네. 의상은 이각지않고 알죠? 아니 네 다 보세요 근데.. 라고ns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부끄러워지는 이 첫번째 홈밀 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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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탄 이거는 바나나 코fta 네 이 소파는 아야 이것은 잘 익혀서 내가 알기 싫어 나는 낑불이 아니, 일로인데 안 되는거에요 이 소파는 정말 잘 안가겨서 아는 철이 아는 철이 철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아요 여기 안으로 사용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게요 그냥 3개 자, 이제 조금? 네 네 네 네 네 네 누구야? 누구야? 죄송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3분만 알아요 1,2,3 네 나한테 엄마한테 더 이상 한 번 너는 직접 할 수 있잖아 네 내가 감사드렸는데 너의 친한 카메라에 근데 갑자기 저는 안 다른 게 또 하나요? 엎을 시작하여, 그냥 왼쪽으로 먹어야 돼요 죄송해요 왼쪽으로는 다른 게 또 하나요 뭐 어떤지 그냥 왼쪽으로 사용할까요? 저희 왼쪽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요 공밀 커리 이건 달 뭐지? 이거란다 바나나나 한국인가요? 바닐나 바닐나 가레모양이 생긴 것 같다 나름은 비벼서 나름은 비벼서 안은 비벼서 이미 좋아해 이미 좋아해 아 지금 살짝 배불러 오는데 메인 코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말한 건 안 좋은데 메인 코스는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마실 수 있는 곳에서 루톤, 커리, 전부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루톤에서 마실 수 있는 거에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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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Kawasaki의 한국은? 마찬가지로 상처를植려합니다. 한국은 한국의 한국은 좀 더 부드럽고 소스로 はい. 오히려 더 조직해 ㅋㅋ 사장님은 없죠? 오히려 es장밥에 있는 대출이 있음 제가 어떻게 한 번 더해요? 평가에 설탕을 사용하고 설탕을 사용하고, 그들은 그들이 더욱 젊은 다가슴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이렇게 유명한 느낌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톤은 다가슴의 마시지니는, 이제 다가슴이, 그리고 또는 두꺼운 것 같아요. 구멍, 그리고 더욱 우유가 되요. 城 방에 이렇게 clean things isn't really they don't really cook it this way they are more watery and it's not really that big It's thick actually they boil the milk for a long time so that's why the color is like this you know because it's not fully hot it's a little bit pinky 오늘은 조띠이랑 Monium한테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I don't know where we go but 오늘 날씨가 더 재미있어! 오늘 날씨가 더 재미있어! 그리고 엉클? 아니, 딸아? 딸아? 네, 딸아? 네, 딸아? 네, 제가 배경을 배웠어요! 벵굴! 쇼틱? 어디서 지금? 지금 우리 지금 카카오 마쥬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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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정 싸혼 strip 네 오 Ver이? 아이콘지마? 왜 사고싶어? 아이콘지마? 아이콘지마? 이 아이콘지마? 경고하셨습니다 요거는 작은 아이콘지마 봐봐 봐봐 그 이유가 잘 부족했지 예를 들어 큰 벽이 잃어버렸어요 나 안 돼 괜찮아요 우리 인스타그램 포토에 왔어요 이따가 이따가가 남암을 읽는 곳에 남암을 읽는 곳 남암을 읽는 곳에 남암을 읽는 곳에 남암을 읽는 곳에 남암을 읽는 곳에 영상을 찍을 때 찍는 곳을 잘했어요 θ인タ 이 문구장에 남암을 하는 곳에 남암만 남암을 읽는 곳에 남암을 읽을 때 남암은 남암을 읽는 곳에 남암을 읽는 곳에 남암을 자기는 남암을 읽어 아... 그렇다면 굴랍자문? 아니면 암흘 아이스크림? 저는 여기 이곳에 구매했어요 저는 굴랍자문을 구매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굴랍자문의 큰 맨 교리미살 여기에서 여행이었는데 아이스크림 이곳에 아이스크림이 아니지 아이스크림이 아니지 굴랍 자문화가 아니지 저랑은 굴랍자문은 아니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센터는 굴랍자문의 색이 약간 아직 이해하지 않듯 왜 막 이곳이 아이스크림인 저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은 괜찮도록 아이스크림은 내가 좋아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스크림이 아니지 내가 굴랍자문 같다고 근데 너에게 물리 도와주시잖아 내가 3권로! 돈은 큰 Grund 나는 달려있어 달려있어 사실 매일 더려있어 사실 매일스 칠ays 나 щоб 내가 못 공부하지 난 안 할려 dis 저게 읠없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카드고라믹간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야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피곤해 갑자기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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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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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은 소망 아프게 그렇지만 다행히 다른 곳에 일을 하고 행운해 이런 곳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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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에 관한 곳에 관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라지에서 공부한 시간을 떠나는 시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비키니는 거 가능합니다? 이제 나의 비키니는 거 가능합니다. 너의 비키니는 거 가능합니다. 나의 비키니는 거 가능합니다. 나의 비키니는 거 가능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원해요. 여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마지막으로 헌수 커튼이 닫아 아, 아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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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어요 드론? 내가 드론을 말하는거에요 아니요 영어 내 영어 내가 믿는거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입니다 나의 뜻 이 아침에 저의 티셔츠가 너무 다른데 저한테 말해줬어요. 우리는 뉴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펀자비에 왔어요. 펀자비에 왔어요. 펀자비에 왔어요. 펀자비에 왔어요. 네, 괜찮나요? 아하, 발로와치. 아, 일단 오프닝이 좋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L. L. 네, L. 네, L. Let me try it. I'll go with this one first. Let's see how it is. Good? First time trying 펀자비. I don't see it. But I have to get opinion from others. How do you like it? I like it. It's good. It has pants also. It's the size good. It's the way you guys wear. Loose, not tight. Do you guys a little bit cold? Yeah, we can do it now. You can cut it down. If you want to let it on the side. You can do that. First try. Is it much better than this shirt? You can do it. Then let's get this. This one? Yeah. This is the way man's shopping. You know, you don't really wear the other outfit. You can do it. My hair. No, 할아버지. How do I fix my hair? Still my problem. You get one? No. You buy one Sari? No. What do you prefer? No, no, no. Okay. Please. When I come to Korea, then you can buy me a Hanbok. Okay? Is it okay? This is a big picture. This is a big picture. What's that your angle? No, I'm not. No, I'm not. I'm looking good. Ah, that's right. This guy has a picture. Ah, thank you so much. Finally, we end up today's activity. And last, we bought this Punjabi thing. Which is not necessary right now. Because I'm going home. But from Pakistan, I'll be wearing it. Anyway, thank you for... Jyoti? Jyoti. Don't call me. Jyoti. Anyway, we have super good fun today. Vlog from India. Come to India. Visit India, please. And do like. Subscribe. Subscribe. And share the video. Because I'm in it. Show me love. Anyway, thank you for watching that. And see you in the next episode. Bye bye.